다리 아파서 안돼요 다리가 왜 아파?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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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운동 어떻게 해? 아.. 아.. 야.. 야.. 너 이제 쳐다봐 빨리 빨리 아.. 빨리 우리 파괴하고 가자 아니 안 썼다니까요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자 쳐다보세요 눈을 보세요 너 앉아 너 이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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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이 깨익기밥과 못한거 같아 아 난 진짜 이런거 진짜 농담이 안돼 나 때문에 화해하는 애들 많아 왜냐면 이렇게 한번 하고 안녕하면 그다음부터 또 풀어지거든 원래 사람은 그래 응 그치 않아 자 서로 마주 보세요 너가 너가 쳐다봐야 지금 왜요 야 남자답게 인가 해놔 어? 은하 여자 할게요 그냥 남자답게 인가 해놔 아.. 아.. 정말.. 아.. 자 6번 보세요 6번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리신거 저요 아이씨 어떻게 다 틀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다 보려고 했어 근데 왜 디피컬티가 안하는데 이거 조금 있다가 볼게 에이 보세요 에이 앞에 콤마 있죠 누구 꾸며주는 겁니까 주어 쭉 앞에 이 꾸며주세요 여기서 이슨 래빗 토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너 바라져라 됐죠? 됐니? 그러면 그것은 앞뒤로 움직인데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코요테를 압박하면서 이런 뜻이야 네 일단 뒤에 코요테라는 목조가 있습니다 됐어 안됐어 목조가 있습니다 아니 쓴거야 코요테 하면 내가 얼마전에 재밌는 얘기 했었죠 아니요 얘기 안했어? 쇼핑몰티에 관한 이 재밌는 얘기를 안했단 말이야 네 자 일단 C 보세요 C 앞에 메이크 동그라미 오영식 동사죠 디피컬트랑 엉덩이빛이 하세요 뭘 더 어렵게 만든거야 쫓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거죠 오영식을 알려면 여기 보세요 오영식은 S, V, O, O, C가 있거든 O, C랑 얘는 같은 사람 뭐가 더 어려운거니 체이스버 쫓아가는 걸 더 어렵게 하는거죠 오영식이야 목적계 보호자를 절대 못쓰는게 뭐가 있습니까 부사 부사 여기 보세요 부사 엘와이가 있는 순간 따라하세요 전부쓰레기 전부쓰레기 전치사랑 부사쓰기죠 엘와이가 있으면 네가 쓰레기잖아 몇원씩 바뀌어 3원씩 바뀌잖아 그래서 안되는거야 오케이 중요합니다 뭐 디피커트리가 안된다고 너분은 왜 물어보는거야 사과하세요 미안 미안 미안해 근데 나은이가 이거 풀어주는게 맞아 너는 같이 말할 애가 있잖아 쟤 말할 사람 없잖아 그럼 네가 풀어서 같이 껴줘야지 자 남자답게 얘기하세요 여자만인가요? 아이씨 은하 핫걸이요 핫걸 기녀 엄청 추워 아니 핫걸이 뭐야 은하 완전 멋쟁이예요 너 죽죠? 아니 노랭? 아니요 그러면 은하 멋있어요 아 약간 좀 멋있는 옷을 입었어? 네 왜? 여자가 멋있는 옷인거야 배꼽띵 근데 요즘 진짜 크로틱 진짜 많이 입고 다녀 그냥 너도 입고 다녀 수영이 도이 입고 다녀요 도이 도이한테 전해줘 너 입으면 나도 입고 다녀 난 못 끈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은하에 한번 입고 등겨내세요 등겨라 어디로 등겨라 방구 자 넘겨보세요 7번 아 7번 알습니까? 7번의 정답은 4 4번입니다 이 문제 진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빨리 끊을게 A 앞에 보면 투더 놀스 보이죠? 네 따라했어요 전부 쓰레기 전부 쓰레기 그럼 전치사랑 부산 쓰레기 아니야?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투더 놀스 이명분 문법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전부 쓰레기랑 했다 해? 문법적으로 보면 LY나 전치사 있으면 그냥 지우는 거야 그럼 여기 라이가 있고 네이가 있거든? 오? 자동차 타종사죠? 물어보는 문제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주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주어가 없는데 동사틱 있냐고 이거 뭐야 이거? 명령 아씨 분사 구물 동사 사랑하세요 장 장소 이렇게 보셔야 돼 장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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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도치 There is There are people 똑같잖아 네 장소 관련된 거 나오면 주어 동사들 위치 바뀐다고 했잖아 네 됐죠? 그럼 주어가 뭐라는 얘기야? 남미비아 아니지 남미비아랑 보스터보 어 짐바부 짐바부 얘네가 주어봐요 괄호 주어 그러면 남미비아와 보스니아와 짐바부에는 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놓여져 있대 그럼 나이가 준다는 거지 왜냐면 목적 없으니까 네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남미비아 목적이 있다 레이로 쓴다고 레이로 쓴다고 레이로가 놓다예요? 레이가 뭐뭐를 놓다 뭐뭐를 낳다 레이로요? 레이로요? 레이로 앞에 있는 레이로 앞에 있는 눕다 놓여 있다 이런 뜻이야 라이로 라이로라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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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로라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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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자 여기 또 7번에서 뭐 틀렸냐 안돼요 거점이야 B는 앞에 B는 이거 주의해야 돼 앞에 R도그라미 B 동사가 있으면 뒤에 형용사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뒤에 버튼 RECOGNIZ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리 인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1개의 언어가 일단 마지막 C 발표 얘는 앞에 있는 뭐 꾸며준냐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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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콤마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룹으로 꾸며준냐 오케이? 그럼 봐봐 다른 바투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이잖아 응 어? 모르겠으면 뒤에 목적이 있어 없어? 있으면 그냥 아이디스야 이해 됩니까? 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음 축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외울 것만 오늘 다 외워서 칭찬도장 받아가세요 어 두번째가 주는 거예요 선생님 은근히 재밌다 이거 하나씩 뭐하고 안해 싫어 안해 나도 안해 나도 한 원 칭찬도장 받아가세요 아니 얼마 드시는데요 백